농심의 주가가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5월 24일 장중에 52주 최후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양식품과 오뜨기의 주가가 행보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농심의 주가는 5월 24일 전해보다 16,000원으로는 43만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최후가 43만 7,000원을 찍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해보다 68% 증가했습니다. 농심은 회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주가도 오름세입니다. 농심은 올해 1분기 북미지역 매출액이 1,71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심의 5월 24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35만 7,000원에 비해 20.45%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4.80% 오른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농심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47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농심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8,604억원, 영업이익이 638억원, 당기순이익이 54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6%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농심의 최대 주주는 농심홀딩스로 지분 32.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심홀딩스 최대 주주는 신동원 회장입니다. 농심은 외국인의 비중이 17.1% 소액주주 비중이 40%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